아기 보기 이 컵은 자주 닦아줘야 보기가 좋은데 스키 대회에서 우승해서 1등으로 우승 컵을 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 아저씨가 스키를 탈 땐 정말 멋졌었어 네 나가요 어 보험이 엄마로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줌마한테 저 부탁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뭔데요 제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모시고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건강해 보이시던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 오는 동안 호 아줌마가 보배 좀 봐주세요 아유 이뻐라 그 녀석 귀엽기도 하지 얘 이름은 보배예요 아주 순하고 말도 잘 들어요 애복이라면 좋아요 보배야 이리요 아이고 어떡해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호 아줌마 아참 바구니에 사과 좀 갖고 왔어요 보배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호 아줌마도 사과를 좋아하시면 함께 드세요 좋아요 그러죠 자 그럼 보배야 아줌마와 잘 놀아 안녕 안녕 자 넌 여기서 놀아라 여기 있으면 떨어져 비치는 일은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오늘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조심해 아이고 멍청도 안 하네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났네 어쩐다 아이고 아기 기저귀가 젖었구나 아이고 아기 기저귀가 젖었구나 아이고 아기 기저귀가 젖었구나 아 그거야 하삼부인 부탁이 있는데 좀 나와보시겠어요? 나가요 아 무슨 일인데요 호 아줌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쉿 아기가 오줌을 쌌지 뭐예요 그래서 아기 기적 좀 갈아줘야 되는데 좀 도와주겠어요? 오 좋아요 너희들도 아기였을 때 다 저랬다니다 자 어서 도와드려야지 네 자 이건 우리 아들껀데 아주 오래된 거라 낡았죠? 그런데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거죠? 아 참 그렇지 그거야 오리나 오리나 빨리 이리 와봐 오리나 어디 한번 멋지게 춤을 춰봐 넌 정말 춤손씨가 대단하잖아 춤 경연대회에 나갈 수준이잖아 아 좋아요 아기들 위해서라면 맛본이라도 추지요 드디어 아기가 등을 돌렸어요 이때 빨리 합시다 빨리 하삼부이는 저쪽을 맡아줘요 빨리 자 다음은 새 기저귀를 갈아 채울 차례예요 어떻게 다리를 들어 올린담 아 간지럼을 태워야겠죠? 하삼부이는 지금이에요 내가 알았어요 아유 이제야 끝났구나 고마워요 오리나 아줌마 춤을 잘 춰요 아유 헛다진 거 갖고 뭘 그래요 피라면 언제든지 불러요 하하하하하 자 드디어 해냈어 아유 버베야 아유 착하지 아유 아줌마 아퍼 어서 놔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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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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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베야 이거 놔 꺼꿈 아유 놔봐 이 녀석아 아유 제발 그만해 아유 아가야 착하지 그만하라니까 아유 제발 아퍼 아유 그만해 보베야 아유 그만해 아유 그만 아유 그만 뚝 아유 아유 뚝 아유 시끄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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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빵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런데 저녀석 울음을 어떻게 뚝 그치게 하지 마셔 바로 저거야 나비야 저녀석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산 안에 갖다 주면 금방 뚝 그칠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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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고마워 나비야 정말이에요 호호 아줌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자 어서 들어와요 고마워요 호호 아줌마 어머니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정말 고마워요 아직 누워계시긴 하지만요 그거 잘 됐네요 호배야 나다 엄마야 호호 아줌마 잘 놀았지 아 예 아 사람들이 다 호배대로 순환하고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정말 착하더라구요 자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호호 아줌마 정말 고마웠어요 아 천만에 뭘 그런 말씀을 아 안녕 호배야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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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의 생일 파티 다 끝났다 나비 녀석 저리 가지 못해 저리 가 어? 요리가 왔구나 안녕하세요 호아 아줌마 아줌마 이것 좀 봐요 예쁘죠?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죠? 오 아주 예쁜 꽃이구나 전 이 꽃이 피는 날 태어났어요 그래? 그럼 오늘이 요리의 생일이로구나 뭐 아줌마? 생일이란 게 뭐예요? 바로 니가 태어난 날을 말하는 거란다 그럼 이 꽃이 피는 날이 내 생일이란 거예요? 그래 내년에 이 꽃이 언제 필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니 생일이 되는 거예요 자 유리야 3시에 차 마시러 아줌마 집에 올래? 응? 아 이 아줌마가 널 위해서 깜짝 놀랄 일을 준비해 놓을게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유리 생일 축하해 유리의 생일 선물을 뭘로 해줄까? 선물을 사라시네 가야겠구나 신난다 난 작아질 때마다 꼭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야 아유 참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작아졌으니 시내에 나가서 선물을 살 수는 없을 테고 아 그래 실례합니다만 하산씨 계세요 핫삼씨께 부탁할게 있어서요 핫삼 부인 계세요? 도, 레, 미, 파, 솔 줄 서라! 호호 부인 뭘 도와드릴까요? 모두 이리 모여봐요 좋아요 호호 부인 부인 부타인이 들어드려야죠? 자 모두 가자 도, 레, 미, 파, 솔 어떻게 하나? 이거 정말 큰일났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자몽실아 일어나 날 여우한테 데려다줘 어서 여우는 아마 뼉딸기를 안 좋아한다지? 아이고, 이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는 거야? 여우씨는 언제 봐도 멋쟁이로군요 당신은 이 숲에서 제일 멋쟁이에요 잘생긴 얼굴 좀 봐요 저 종굳한 귀 오뚝한 코 호수 같은 눈 아휴, 이 늘씬한 몸매 이 각선미 그런 당신이 부럽군요 너무너무 멋져요 정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꼬리는 왜 그 모양이에요? 다 좋은데 그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보기 흉하다고요 자, 꼬리를 조금만 자르면 정말 멋질 텐데 아, 정말이요? 그럼요 아참, 마침 나한테 가위가 있어요 아주 잘 됐네 그 꼬리를 멋지게 잘라 줄까요? 어서 꼬리를 어서 내놔요 여우씨가 어렸을 때라 여우씨는 잘 모르겠지만 이래뵈도 난 미용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었어요 정말이라고요? 특히 여우 꼬리를 예쁘게 손질하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럼 부탁드려요 자, 어서 가자 몽실아 요리가 곧 올 거야 몽실아, 왼쪽으로 가자 지름길로 가야겠어 생일 축하해, 요리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귀여운 우리 요리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한 번에 불어서 쳐풀을 꺼야지 어머, 이 냄새는 여우 냄새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아우, 이 냄새는 여우 냄새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숲속에서 가장 멋짱이 여우라곤 말이야 저 못된 여우가 우리 병아리를 훔치러 또 왔네 좋아. 다신 그런짓을 못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까か MB Ladies 까꿀되어 까꿀 도망가요, 발버둥 Цzedひ 소용없어 요호 씨! 멈춰 멈추라니까 아유, 그렇게는 못해요 요호 아저씨,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휴 아휴 아 아줌마가 아주 뚜 metals 아이고 끈질 ignore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철가 우리 같은 아줌마 같아. 이 라고 거 아이고 여기까진 따라오지 못할거다 아이고 죽 겠다 야호 아저씨 나도 숨차 죽겠다구요 이리와 야호씨 당신은 내 소나기를 벗어나진 못할거에요 절대로 이래봬도 내가 젊었을 땐 마라톤 제애나가 우승도 했었다고 그때 받은 금메달이 우리집에 아주 많아요 이 호호 아줌마의 동무대였지 자 이쯤이면 더이상 뛰기 힘들텐데 안그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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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시는 우리집에 몰래와서 내 병아리를 넘거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용서를 해줄게요 약속할게요 정말이에요 흥미는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도 좋아요 아이원이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웨이웨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 저걼네 오잖아 날 무서워했었는데 슬록 아저씨 당신은 누구죠? 나 말이에요 난 호호 아줌마라고 해요 그리고는 가끔씩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죠 그건 그렇고 정말 멋진 뿔이네 그렇죠? 정말 고마워요 슬록씨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게 날 집에까지 데려다줘요 우리 집 마당에 자라고 있는 맛있는 이끼를 슬록씨에게 다 줄게요 그 이끼들을 다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리고 그 이끼 위에다가 내가 특별히 만든 맛있는 소스를 듬뿍 얹어줄게요 저 멍청이 같은 여우 녀석 때문에 먹이 감으로 잠찍 오는 슬록을 항상 놓친단 말이야 이번에야말로 그 슬록을 잡고 이말따라 그럼 슬록 아저씨 부탁해요 자 갑시다 아이고 마니라 아이고 하느님 어떡하지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전아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이고 하느님 오우우웅 으아아앗 으아앗 으아앗 으윽 으 으으윽 으악 으윽 으윽 вед 머리 뭐야? 우와, 정말 저리 비켜요! 알았어! 야호! 해냈다! 해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유리의 친구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아줌마! 제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 그래요! 아줌마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에? 지금요? 어? 우리한테 맡기시라고! 안녕! 고아집아 조심해요! 고마워요! 저기 내릴래요! 고마워요! 정말 너무 멋져요! 어쨌든 무사히 집에 오게 돼서 다행이야! 고고 엄마! 그동안 잘 있었어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구나 예언자가 된 호호 아줌마 또 차가 고장났어 왜 자동차가 저 모양이죠? 왜 고장났을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호호 아저씨 하지만 걸어가는 것도 건강엔 좋아 운동을 하면 밥맛이 더 나고 몸도 홀가분해지니까 그래 그럼 내가 손 써야겠구나 차가 가끔씩 고장나는 것도 좋은 점이 있긴 해 자 그럼 음 수리수리 마수리 오늘은 운수로 점쳐볼까 수리수리 마수리 커피야 커피야 오늘 운수가 어떤지 말해보렴 난 말이에요 커피잔에 담긴 커피 모양을 보고 운수를 점칠 수 있다구요 모양이 이런 색으로 되면 새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처음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커피잔에 이런 모양이 나왔었죠 이런 십자가가 되면 뭔가를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줄이 세 개 생기면 분명 재수없는 일이 생기죠 뒤로 넘어진다던가 자 오늘은 운수가 어떤지 한번 보기로 할까 자 수리수리 마수리 나와라 아이고 어떡하지 커피잔에 세 줄로 나왔어 이것도 무슨 일이 생기겠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 큰일 날 뻔했어 10년 감수했네 정말 아이고 가만히 있자 내가 안 다쳤으니까 그럼 오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치겠네 그게 누구지 어 그러면 그게 누굴까 어 나비 조심해 나비야 아이고 깜짝 놀랐네 나비야 괜찮니 네 다친 데는 없어요 호호 아줌마가 내 엉덩이를 걷어차서 난 살았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그래도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야 그럼 나도 안 다치고 나비도 안 다쳤는데 대체 누가 다칠까 아무도 없는데도 대체 누구야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가끔 그래 응? 아이고 아이고 살려줘요 호호 아저씨 살려 아이고 살려줘 나 살려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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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누굴까 누가 옮을 다칠까 누구지? 응? 아이고 몽실아 조심해 아이고 맙소사 그냥 놔두면 불에 대거나 아니면 집에 불이 나서 불길에 전부 휩싸일지 몰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는데 무슨 수를 써야지 오, 바로 그거야! 슛! 골! 아유, 귀찮아 아이고, 드디어 해냈다 왜 비켜! 비켜라! 얘들아, 비켜! 비켜요! 비켜요, 비켜! 아우, 아주 비추지 말아요! 비켜요, 비켜! 비켜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응? 빵 냄새 같은데 빵은 아니야 과자 냄새 같은데 과자는 아니야 파이 냄새 같은데 하지만 파이가 아니야 케이크 냄새 같은데 하지만 케이크가 아니네 어, 아니야, 틀렸어 그럼 뭐지? 내가 케이크를 새로 굽다가 일손을 멈췄던 게로구나 그렇지? 응? 아, 알았다! 바로 저거로구나 이제 보니 너희들이 오늘 다칠 운수인 것 같다 얘들아 불 옆에 가까이 가서 노는 건 위험하단다 얘들아 이 호우 아줌마가 해줄게 이 호우 아줌마에겐 케이크 만드는 방법이 두 개나 있다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이 케이크를 갖다 드리렴 네 빵 같은데 빵은 아니야 하자 같은데 과자도 아니야 팔 같은데 하지만 파이는 아니야 케이크 같은데 케이크는 아니야 이건 팔보다 커져부장 아이고, 팔보다 케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단 말씀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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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상하게 오늘 커피점은 완전히 빗나간 것 같구만 누구세요? 고님 그 고물 자전거 때문에 넘어져서 이 꼴이 됐단 말이야 어휴, 오늘 내 커피점이 정확하게 맞았네 걱정해줄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 걱정만 하고 있었네 그래도 별다른 일은 없었으니 천만다행이에요 이리 앉으세요 여보, 나 배고파요 맛이 어때요? 아주 맛있 conocjam 그 쿠키 이름은 바로 행운의 홈런이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응? 응? 그건 비밀 어? 어어어어로 아아켜